자 첫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얼이라고 하면 뭐뭐에게겠지 이 열정적인 아마추어긴 하지만 열정적인 음악가들에게 쓰는 겁니다 어디? 전세계에 있는 이 줄리얼드의 명성 자 리논드드 이게 명성 있느냐 명성 있는 음악 디비전 음악과는 consist of 동사 표시하고요 약 6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from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요 40개국 이상입니다 40개국 만이 아니라 40개국 이상의 6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it's distinguished 자 distinguished라고 원래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distinguished라고 했으니까 과거로 쓰기에는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있잖아 그럼 여기 나와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뭐냐면 pp로 쓰여져서 다 필기하세요 뒤에 있는 faculty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tinguished가 뭐냐면 유명한 교수들이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유명한 솔로리스트라면 혼자 연주하는 사람 챔벌이라고 하면 원래는 실내에서 하는 거거든 실내 또는 어디 회의 이런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실내 악 즉 뭐 안에서 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관현 악이야 솔직히 선생님 저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네 처음 보다 아무 문제 푼든지 상관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솔로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뮤직션들로 알려진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 또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leading scholar 자 scholar이라고 하면 학자들이야 아 그러면 얘들은 음악가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야? 학자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as a student 갈로 치고요 학생으로서 너는 will work 동사 표시하고요 closely 긴밀하게 작업을 할 것입니다 with부터 쭉 가다보면 members까지 어디? dedicate라고 하면 뭔 뜻이야? dedicate 헌신하던데 여기서도 또 pp로 쓰였는데 이거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때 안 배웠으면 지금 알면 돼 자 우리의 어떤 이 또 수식해 주는 거겠지 pp가 나왔을 때는 수식을 잘 해줘야 돼 위드가 보였을 때 우리의 이 헌신하는 교수 집단들과 함께 밀접하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joy 즐깁니다 numerous performance opportunity 뭔 뜻이야? 수많은 연주 기회를 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 앞에 딱딱 끊어주고요 줄리아드와 다른 리딩 콘서트 홀 재즈 클럽에서 어디? 뉴욕에 있는 그래서 너는 will also benefit 또한 이득을 가질 수가 있어요 from a diverse and challenging curriculum 다양하고 챌린징이라고 하면 원래 챌린지가 도전하다라는 뜻이잖아 여기서는 약간 똑같이 적으면 될 것 같아 뭐 도전적인 커리큘럼 즉 교육과정으로부터 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육과정인지 데프부터 꾸며주죠 include 동사표시하고요 스페셜라이즈라고 하면 특화된, 특별화된 이런 것이야 여기서는 전문화된 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특화된 코스 워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your choose area 갈로 치고요 너가 고른 영역에서, 너가 선택한 영역에서 어떤 거냐면 wide range, 광범위 자, 광범위한 걸로 어디에? of부터 elective course 갈로 치고요 이것도 그거죠 elective라고 하면 원래 선출한 이런 뜻이거든요 너가 선택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이 선택 과목들 속에서 선택한 거니까 아, 지금 여기서 선택한 영역이라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이 광범위한 곳에서 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wide부터 course는 이 고른 영역들 중에 나머지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 내가 골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utstanding이라고 하면 stand가 서있다 하잖아 out이면 저 밖에거든 저 밖에 광범위한 선택 과목 뛰어난 이 학부라고 생각하면 돼 자, graduate라는 게 졸업이잖아 졸업 전, 즉 학생을 얘기했지 자, stand가 뭐라고 해서? 서있고 out, 저기에 서있다 즉, 뛰어난 이런 뜻이야 뛰어난 학부생들이 있는데 네, 어떤 학부생들이야? 리버럴 아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부생들 리버럴 아트가 뭐였어? 교양 과목이겠지? 이 교양 과목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얘들아 지금 이게 원래 난이도가 한 중3, 고1까지 내고 중3 정도는 난이도거든? 단어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고 해석하는 방법만 잘 기억해두면 알겠지? 어려운 거 당연한 거야 자, 학부생들은 R 동사 표시하고요 자격이 있어요 어디에? 여기 음악에 학사를 가질 자격이 있어 또는 디플로마라고 하는 건 수료증이야 수료증을 가질 얘는 학사란 뜻이고요 학사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박사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단계별에서 그냥 대학을 4년째 대학 나왔다? 학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To find out more ways 갈로 치고요 더 많은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제공했어 완벽하게 너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는 언제 열린다? 우리 웹사이트는 언제 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4시간 7일 내내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에 문제 윗글의 목적이야 목적은 뭐야 지금 입학을 해라 이런 뜻으로 느껴지겠죠 1번부터 볼게요 하이언이라고 하면 고용하다라는 뜻이야 뭘 고용해? 이 텔러니트 재능있는 음악 교수를 고용한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인폼 알리다 어디에 대해서 이 학기의 커리큘럼을 알리는 거 물론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입학을 해라는 말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3번 프로모트 홍보해라 뭘 홍보하냐면 프로모트 홍보하다 퍼포먼스 수행을 어디? 줄리아드 졸업생들의 이 성과를 홍보하는 걸 그것도 아니죠 자 리크리트가 뭔 뜻이냐면 모집하다 프레시맨이 뭐야 신입생 와 너네 어려운 거 등 게 많겠다 폴브트 그까지 올라치고 줄리아드 뮤직 디비전의 이 신입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경고하는 거 학생들에게 어떤 나쁜 성적 그런 말도 없었죠 자 일치하신 거 찾아볼게요 40여 개국에서 약 600명 600명 이상 이란 말도 되겠죠 맞는 말 음악가와 학자 아까 말했었고요 학교 내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했죠 다양한 교양 과목 아까 교양 과목 적어줬고요 학부생에게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 대학원에 대한 말은 영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5번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 있는 거 한번 볼게요 You might assume 자 assume이라고 하면 약간 추정 뭐 생각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뭘 생각하냐면 이 배의 선장이 is only in charge of sailing 자 sailing 단지 charge of 라고는 뭐뭐의 담당 이란 뜻이거든요 어디 담당이라고 이 배 항해만 즉 sailing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가는 거겠죠 배가 가는 거만 담당하는 줄로만 안 돼요 땡땡땡 나오고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뭐야 하지만 뭐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볼게요 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앞에 보세요 앞에 내용은 선장은 항해만 할 거라 생각 근데 요 다음 문장 보면 뭐야 더 많은 것을 한다 그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지만 그러나 같은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캡틴은요 It's responsible 4부터 operation까지 오브부터 ship까지 갈로 칠게요 이 배의 안전한 작동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 뒤에 콤마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거냐면 The safety of or of the crew and passenger 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안전 이래요 안전 오브 or 오브 the crew and passenger 이래요 크루라고 하면 승무원이야 패신저 승객이겠지 이 승무원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내비게이션 아까 말했던 이 조종 항해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 cargo 라고 하면 화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책임져야 될 거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 안전한 작동 안전성 누구 승무원과 승객 항해 화물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그 또는 그녀는 is also responsible 또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ensure 이라고 하면 확실히 하다란 뜻이거든요 뭐를 확실히 하냐면 이 vessel 이 배가 complice 동사 표시하고요 이 지역과 국제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요 approach 동사 표시하고 port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하버드 플라이트 하버드 플라이트라고 하면 아 하버드 파일럿 미안해요 플라이트란다 하버드 파일럿 이 배에서 배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도산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will come abroad 뭔 뜻이야 도산사가 탈 거고요 그 다음에 도크 배를 댈 것이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 캡틴은 remains 동사 표시하고요 뭐하고 있어요 in charge of ship 어디에 있다고요 이 배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위의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배가 항구에 도착을 했어 자 항구에 도착을 하면 누가 와 도선사라는 사람이 와 이 도선사가 뭐냐면 배를 약간 대신 대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배를 항구에다가 이제 대주겠지 근데 요런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에도 이 캡틴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인어디션 게다가 선장은 must make sure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배의 차트와 문서와 certification certification 이라고 하면 증명서야 이 모든 것들이 all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라 생각하고 얘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은 모두 최신식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멤버들 승객들의 각각의 멤버들은요 할당을 받아요 emergency duty를 긴급 상황 같은 걸요 이런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뒤에 things가 설명해주는데 데이부터 끝까지 갈로 쳐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 뭐 했을 때 there is an emergency situation 긴급 상황이 있었을 때 그래서 캡틴은요 has to guarantee 동사 표시할게요 guarantee라고 하면 보증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확실 확실이하다 아까 위에 인슈어로 비슷한 거죠 확실히 보증해야 합니다 각각의 크루 멤버들이 그들의 emergency duty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train이 나왔어요 그럼 train이 훈련하다잖아 그럼 훈련 해야만 한다니까 guarantee랑 두 개를 빗금치고 이 사이에는 has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적어두면 되겠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들이 accordingly 자 뭔 뜻이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틴은 심지어 has 동사 표시하고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 책임감이야 appear 이 나타날 거겠죠 at any welcome abroad cocktail parties 자 뭐야 모든 이 탑승자를 환영하는데 cocktail party 라고 하면 이제 뭐 환영 파티가 되겠죠 이 환영 파티의 사회적 또는 여기서는 사교라고 하면 되겠네 이 사교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윗글의 목적은 뭐예요 선장이 하는 일을 알려주는 거지 요거 잘 기억해 1번 보자 어떻게 배가 뜨는지 말이 안 되죠 2번 리크릿 아까 했었죠 뭐 하는 거야 모집하는 거겠죠 뭘 모집해 선원들을 배에 선원들을 모집하는 거 여긴 선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더킹 프로세스 배를 개는 데 정박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런 말도 없었죠 notify notify 라고 하면 공지하다란 뜻이야 이거 외울 단어 많다 이 배의 승객들 비상상황의 배의 승객들에게 공지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알리는 거 뭘 알려 duty 의무 또는 해야 할 일 배의 캡틴 배의 캡틴이 해야 할 일을 알리는 거 답은 5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러나 라는 말이 있으면 좋다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As you may remember 너가 기억하다시피 우리는 Sent out a letter 편지를 드렸습니다 언제 2019년 8월에 편지를 드렸고요 Describe 설명하다 라는 뜻이겠죠 자 뭐를 설명했어 How we are going to carry out some renovations To our library 까지 갈로 치고 이렇게 갈로 닫을게요 어떻게 우리가 Are going to carry out some renovations 이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면 혁신이란 단어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너가 기억하다시피 우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9년 8월에 그리고 설명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몇몇의 수리를 carry out 이라고 하면 수행하다 라는 뜻이야 수행할 것이지 어디 우리 라이브러리 그래서 In order to prepare 준비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처음 오랜만에 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upcoming construction 까지 갈로 치고요 자 우리의 다가오는 이 공사야 다가오는 공사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entering 동사 표시하고요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어떤 첫 번째 단계야 required pp 표시하고요 우리의 컴퓨터 방을 고칠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필요합니다 뭘 필요로 해 만드는 것을 more room available 더 많은 공간을 이용 가능 하게겠죠 on부터 floor까지 어디 1층에 please know 동사 표시하고요 제발 알아달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as little 가능한 한 적은 트러블과 함께겠죠 어디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 as possible 나왔는데 as as possible 트러블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적어봐 가능한 여기를 a라고 하면 가능한 a 하게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가능한 적은 트러블로 우리 학생들에게 적은 트러블로 이러한 것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 감사드려 너의 인내심을 over the next few months 갈로 치고요 다음 다가올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는 move into the important construction 스테이지 갈로 치고요 우리는 이 중요한 공사 단계로 들어갈 거래 일단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편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as you can imagine 동사 표시하고요 너가 상상할 수 있듯이 어떠한 프로젝트 이러한 규모의 어떤 프로젝트는 이런 구매 이런 프로젝트는 will certainly create 동사 표시하고요 some 몇몇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will make sure 우리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어디에? 우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is working very hard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이러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hard가 어렵다고 해석을 하면 안돼 여기서는 매우 노력을 엄청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뭐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를 가능한한 어떻게 빨리니까 아까 가능한한 A학이라고 했죠 가능한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러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컴퓨터실 이용은 지금 공사 중인데 들어가면 안되겠죠 도서관 시설을 안내하려고 그런 말도 없었고요 도서관 건축을 위한 기부금 그런 말도 없었고요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양해 이런 말은 맞는 말이겠죠 5번 도서관 홍보에 참여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자 밑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공통으로 드갈 마술 드갈 마술이 돼 드갈 말을 고르라고 했어 I'd 하고 If you'd help me 너가 나를 도와준다면 땡땡하겠다 나는 완전히 뭐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윗글에서 이제 단어를 찾아 쓰라고 하는데 못 맞췄을 경우가 왠지 많을 것 같아요 appreciate라는 뜻인데 얘들아 얘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여기에서는 감사하다라고 쓰였고요 여기에서는 이해하다라고 쓰였고요 여기에서는 감상하다라고 쓰였어 요거 세 개 다 중요하다 다 외워나 I'd appreciate if you'd help me 만약 너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I don't fully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이 편지의 의미를 이 되겠죠 we stopped it 우린 멈췄었습니다 to appreciate 감상하기 위해서 뭘 음악과 공연을 그러면 답은 appreciate가 되면 되겠네요 자 스톡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bpp 나오고 bppd의 목적어 나오는 건데 요 전에 우리가 설명할 거를 한번 설명해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땡겨오고 얘가 bpp로 내려온 다음에 주어가 by 주어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가 되어지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뭐뭐에 의해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281번부터 한번 어떻게 쓰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r1 동사 표시하고 이 industry 자 industry라는 게 원래 산업이란 거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금면이란 뜻인데 지속 또는 부지런 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282번 웃음은 with direct eye contact 갈로 치고요 눈을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웃음은 welcome 동사 표시하고요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다 그럼 잘 봐봐 얘가 주어지 얘들아 이거 오늘 많이 안 할 거야 요게 동사지 bpp야 자 둘의 관계 어때 웃음이 환영이 되어져 환영을 해 얘가 환영받아지겠지 어디에서나 웃음이 아니라 웃는 우리가 환영받는 거잖아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83번 모든 인간 상호작용은 all improve 동사 표시하고 향상되어집니다 by the adult ability 갈로 치고요 adult란다 이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 투합했을 때 끊어주고요 to put yourself 너 스스로를 너 자신을 in another person's shoes 갈로 칠게요 너 자신을 여기에 두다가 되는 거야 너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의 shoes라고 하면 입장이겠지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바로 뭐가 된다 능력에 의해서 향상이 된다 284번 celebrate in 할리우드 할리우드에서 celebrity라고 하면 유명인사야 이 유명인사는 갓 arrest 자 갓이라고 나오면 샘 갓은 그냥 얻다 아닌가 하는데 얘가 비동사의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arrest 체포되어졌습니다 for short lifting last week 지난주에 short lifting이라고 하면 이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가게 물건을 훔쳐가지고 체포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원래의 적으세요 원래 능동 구문 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알겠지 자 밑에 갈 건데 밑에는 어떤 거냐면 주어 bppd의 목적어 나오면 원래 안 된다고 너네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능동태 능동일 때 목적어가 두 개라고 적어놔 그래서 두 개의 목적어죠 하나는 수동태 주어로 하나는 그 자리 그대로 남다 요거를 형광펜으로 좀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가 볼게요 he was given 동사표시어 그는 벌금을 부여받았습니다 for parking his car 그의 자동차를 주차했다라는 이유로 인 더 롱 플레이스 갈로 치고요 부적절한 장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86번 가겠습니다 i 자 여기서는요 offer 이라는 거는 제공하다는 뜻이야 나는 제공했어 scholarship 장학금을 제공했어 왜냐하면 내가 top mark in all my subject 나의 모든 과목에서 1등을 최고점을 맞았기 때문이면 자 최고점을 맞아서 내가 이 장학금을 제공을 해 제공을 받아야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was offered 가 돼야 되는 거야 쌤 그럼 얘는 뭔가요 가면 원래대로 하면 누군가가 나 에게 이 장학금을 주다 이런 말이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마이갓 잠시만요 여기에서 me라는 게 주어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주다라는 게 was offered 으로 내려온 거겠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질문 있었지 왜냐 나는 이 나의 모든 과목을 모든 과목에서 최고점을 얻은 건 누구야 내가 얻은 거가 되겠지 그러면 같은 하면 얻다가 되는 거야 즉 주어가 얻는 거고 얘는 얻어지다야 그건 뭐야 주어가 당하는 걸 얘기해 얘는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얻었으면 had 같은이고 얻어진 거면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는 게 점수라면 바뀌어지겠지 이 말이 어렵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를 잘 봐 얘가 얘가 이것을 직접 하면 능동이야 당하면 수동이라고 생각해 그럼 봐봐 내가 얻었잖아 직접 하는 거겠지 had 같은을 쓰면 되는 거겠지 알겠지 모르겠으면 주음 수 없대 추가적으로 설명 더 할게요 I was told 동사 표시하고요 나는 들었습니다 death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 끔찍한 사고가 had happen 동사 표시하고요 발생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들었어 뭐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무엇을 들려주다 라고 할 때 여기 에게가 주어 자리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6-2번 별표 5개 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6개 치세요 자 주어 BPP 보호가 나오는데 이 문형은 수동태이다 목적어는 주어로 나가고 보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지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투부정사로 전환된다 이거 고3까지 나와 고3이 뜻돼가지고 이거 뭐해요 라고 묻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요 표를 하나 외워놓으면 가장 좋긴 한데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맨날 외워놔 예물을 통해서 익히는 게 빠르겠지 알겠지 예문 통해서 보겠습니다 288 웃음은 is corded 동사 표시하고요 최고의 약이라고 불려진다 라고 나오는 건데 원래 콜은 콜 A B 라고 해서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호야 얘를 얘라고 부른다니까 원래는 얘가 목적어 1번이었겠지 목적어였겠지 그리고 베스트 메디슨이 목적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웃음이 얘로 불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는 정말 흔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289번 갈게요 You are not allowed 너 허용되지 않아요 To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는 것을 어디에서 뮤지음에서 자 allow라고 하는 거는 원래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쓴 거니까 여기 목적어를 여기 목적어를 앞으로 땡겨가면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아시겠죠 290번 갈게요 Trust 신뢰는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져 base of every relationship 모든 관계의 기반이라고 여겨지던데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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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라고 해서 a를 b 라고 여기다니까 a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호 다 필기하셔야 돼요 얘가 앞으로 땡겨져 나갔으니까 요게 목적어고 basis 가 목적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sis 291번 모든 인간은 휴먼빙이라면 인간이야 만들어져 동등하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 모든 인간이 원래의 목적어였고 이퀄이 목적 보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292번 나는 was advice 충고를 받았어 의사위에서 뭐하도록 더 많은 야채를 먹도록 그리고 담배를 끊도록 충고를 받았다니까 it stop 비금치면 되겠죠 advice 어드바이스니까 이것도 파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advice 목적어 to 부정사 썼으니까 얘를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두개 기억하시고요 293번 bank clock 자 은행 직원들은 world made 요 문장 별표 줄게요 자 made라고 하면 옆에 적어볼게 일단 먼저 make 사역 동사야 그러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였어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는 투부정사 전환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to lie가 오는게 맞겠네요 자 은행 직원은 뭐 해줬습니까 만들어졌다 시켜줬다 이때 사역은 시키다잖아 어떤게 시켜줬어 to lie on the floor done man 총을 든 사람에 의해서 엎드리라고 시켜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94번 애완동물 주인은 arcin인데 요것도 별표 쳐두고요 이거는 c라고 하는 지각 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봤어요 뭐하는걸 이 loyal blood pressure 이라고 하면 loyal 낮은 더 낮은 저혈압을 봤다 더 낮은 혈압인걸 확인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아 애완동물 주인들은 더 낮은 혈압을 가진으로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뭐야 아 이 주인들이 혈압이 많이 높지 않다 즉 화를 많이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95번 footstep 발소리는 word hurt 발소리는 들렸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쌤 여기 왜 ing인가요 하면 원래 지각 동사는 옆에 적어볼게요 지각 동사 목적어 ing라고 나오면 행동 강조라고 적어놓자 뭐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뭐야 에코 울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어디에 울려 down a long dark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서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렸다 지금 울리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96번 갈게요 나는 느꼈어 실망감을 뭐 했을 때 내가 was kept waiting 뭐 하고 있었을 때 기다리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원래 keep 뒤에는 ing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걸 for age in the restaurant 가로 치고요 레스토랑에서 for ages 하면 저거 오랫동안 나는 실망했어요 뭘 실망했어 내가 오랫동안 레스토랑에서 기다렸을 때 자 안내 프랑크의 일기는 발견되어졌어요 어떤 상태로 숨겨진 상태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in the upper floor 가로 치고요 위층에서 위층에서 숨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where 부터 끝까지 가로 치고요 이 프랭크 내 가족들이 hide 숨어 있었던 곳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floor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